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전원을 켜면 띠 하는 소리와 함께 모니터에 불이 들어옵니다. 안들어온 어린이는 모니터 전원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모니터에 보면 실습실 관리자와 스튜던트, 학생이 있습니다. 위에 마우스를 누르면 실습실 관리자가 되고 아래 학생이 누르면 학생이 됩니다. 여러분은 학생을 눌러서 실습실 관리자가 아니라 학생을 눌러서 비밀번호 123456을 칩니다. 123456을 친 다음에 확인을 누르거나 엔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로그인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앞에 있는 관리자 아이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나중에 말씀 올리겠습니다.